거기는 잡을만한데? 이렇게 어려운 건 잘 잡고 나 시력이 너무 나빠졌는데 근데? 잘 안 보여 이제 너 많이 온 건가? 아니 뭔가 요즘에 계속 안경 쓰고 다녔다가 안경을 안 쓰니까 앞이 안 보이는 느낌이야 뭐해? 진짜 안 맞는다 큰일 났다 티어 조정해달라 그래야겠다 내가 집안에서도 잘 보여서 쓰고 다녔거든? 방지에다가 몇 바툰 깔아놓을까? 오랜만에 왔더니 총이 안 맞는데? 눈이 너무 안 보여서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? 1층 가야겠다 옥상은 내가 늦다 그치? 총 있다 너무 큰가? 졸라 커 졸라 커 아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어때 여러분? 소리 캔다 총 소리 총 소리 개 커 근데 이게 원래 소리긴 했거든 나 그저께 대회할때도 이렇게 했는데 내 귀가 잘못된듯? 여기는 나 저 옥상 올라가고 싶은데? 올라가시나? 이야~~ 아 안되네 앞집에 살아 봤지? 어라? 아 귀엽다 머리가 톡톡톡 맞는게 재밌네 아니 배그를 왜 이렇게 얘는 재밌나 배그가? 넌 배그가 재밌니? 와아 손이 졸라 커 아 어떡하지? 귀가 적은이 안될거 같은데 아 이거 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거지? 와 오랜만에 배그했더니 이게 에이밍 문제가 아니라 귀가 으아악 귀 터진다 우후 이리와 아 쟤 간다 어마 변신데? 제발 아아 내가 여기서 너무 오랫사옴인데 뒤에 붙는다 지금이야 런 변순데? 총이 너무 안 붙는다 어떡하죠? 칠다 칠다 아 나 파밍도 하나도 안 보이고 큰일 났는데 드라우프 드라우프? 왔다! 오우씨 오우씨 오우 똑같다 똑같다 살려준매 아아 어떡해 아 나 던질 아 나 던질 살려준매 살려준매 아아 어떡해 어떡해 뭐 오겠다 아아 살 쓰고 우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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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악 우아악 손가락... 손가락 난리... 손가락 난리... 손가락 난리... 개 꼬이네... 하나 더 있어... 어휴... 다음... 다음... 더 없어 더? 제발 그냥 가요... 어... 어기는 잡을만한데... 안... 어! 안... 어! 안... 어! 이렇게 어려운 건 잘 잡고... 어라... 얘? 어디야? 사람이 있는데... 갈래... 뭔가 느낌이 안 좋아... 어딨을까? 차고에 사람이 있겠지? 아... 내가 호집 들어갈려 했는데... 한 번 늦었네... 나 계속 그럴 줄 모르는데... 아하... 어떡하지? 머리... 머리 조심... 머리 조심... 창고... 한 번은 싸워야 되는 거... 창고로 싸우자... 그게 맞아... 자꾸만 아니면 돼 자꾸만... 어차피 여기가 제일 좋아... ... 어으!! 어으! 완벽한 계획이였어... 허... 히 우석 wireless 땀이 나는 것 같아... sung.. 넌 너무 빨리 샀어... 얄미 fais 야마이... 허으... 아...아까도 그집에 갔었어야…? 내가 높은 적은 같아... 오늘배래... 그렇게... 이렇게... 마지막 서클 거려니까... 죽 싸운적 있어가지고... 여기 온 건데.... 아 쓸데일도 없는데? 아 이거 집 밖에 없다 여러분 인정? 난리나 여기 3명 어 아늑해 보이는 집 발견 안녕 아 여기 별로 안 좋다 괜히 왔어 나 먼저 갈게 연막 먼저 깔았어야 됐네 어 어떡해 아 이렇게 다 까면 안되는데 일단 얘만 먼저 죽기자 아 어떡해 어 굿 굿짱 아 투척 좀 줘 투척 좀 다오 다 서클 잠깐만 투척 굿짱 굿짱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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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옥오 오오옥 뒤에서 많이 와 있어 隕세 MA 내지 아아 다시 태 lead 얘네 집이 둘이라 생각했어 아 원래 바위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 자꾸 저쪽으로 내리고 싶다니까 아 다시 탈 아 이게 뭐야 아쉬운데 아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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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